지난 2월 17일이었는데요. 무려 4000톤에 달하는 지금 보이시죠. 이 산업 폐기물을요. 경북 칠곡의 한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요. 저거 봐. 4000톤이요? 빈 공장에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렸어요. 그것도 산업 폐기물을. 어머 어머 대박이다. 네. 이들 중 일부는요. 지난해 미국 CNN 등에 보도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준 일성 쓰레기사안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그거 저도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성 쓰레기사안. 그 뭐 뒤에. 근데 그거 외신에 다 나가가지고요. 참 필요하죠. 정말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범인이 검거가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쓰레기 분쟁은요. 이제 여러분 집 옆에 앞에 쓰레기 산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고 또 악취도 심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악취는 후각 감태라든가 두통 또 구토 등의 증상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유발을 한다고 하고요. 심하면은 혈압 상승이라든가 호르몬 분미 변화 등을 부르기도 한다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의상 쓰레기 산. 의상 쓰레기 산. 의상 쓰레기 산. 의상 쓰레기 산. 이게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저렇게 쓰레기 묻혀 저 정도면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머리도 아플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이곳이 바로 경북 을성군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기가 피어나오는 모습은요. 피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또는 폐목재 등이 심미차 정도로 쌓여 있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양이 엄청나서 이틀이 지나도록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네. 저게 뭐 안에서 자체로 유독가스가 막 나오고 바람이 만약에 저 주변에 집이 있다면요. 그 집으로 이렇게 바람이 그렇게 오면 냄새가. 엄청나게 좋았던 청정지역이었을 텐데 저 쓰레기 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제 다들 내가 사는 집 옆에 이런 산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강당이 너무 힘들어요. 냄새도 그렇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웃들 간에도 굉장히 언쟁도 높이고 사운도 많이 작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집값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큰 쓰레기 산, 쓰레기 더미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려둔 건지. 누가, 누가. 누구만 돼요?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업체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1톤당 약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브로커를 통하면 그냥 5만 원대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들은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소각 매립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냥 빈 공장에 버리면서 단가를 줄였고 최소 1만 천 톤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최소 5억 5천만 원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요. 당시에 의성 쓰레기 산이나 이번에 7,9억 쓰레기 산 사건이 모두 동일 인물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떨지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해본 사람이 또 했구만. 그렇죠.